방장 왔어요 네잉 VR의 특혜 춤추는 것도 가능 가봅시다 2층이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 없구요 여기 올까요 없네요 화장실 깨꿀띠 그럼 2층인가 2층이야 2층이야 1층 1층 아 여기구네 여기네 아니 뭐하시는거에요 혼자서 아니 아니 이분 TV보는데요 아니 뭐하시는거에요 아니 나는 못한다고요 뭐 하시는거에요 아니 이분 저게 VR의 특혜가 어 쓰읍 이걸 들고 하셔야죠 어 라이팅 있고 3단계야 라이팅 일단 찍어줍시다 라이팅 찍어줬구요 이거 뭐였지 소금 근데 소금을 누가 챙겼네 언제 챙겼대 요령 이벤트를 목격하세요 라디오 라디오 한번 주실래요 어딨지 라디오 누구한테 있어요 아 이분한테 있나 아니 어 손자국 손자국 찍어줍니다 손자국 찍어줍니다 레버넌트 아니면 스피릿이라고 했죠 주파수 누구한테 있어요 어 어 어 이벤트 뭔가 좀 빠른거 같지 않아 어 생각 의외로 좀 빨랐어 다른거에 비해 레버야? 주파수 해볼까? 주파수 시끼 어딨노 마 빨리 나와라 근데 지금 걔가 거기 라이팅 함주에 근처에 있는거 같건지 생각 아까 이벤트들도 거기서 나왔어 어 어 어 건든다 쟤 컵도 건들었어 네 웨알알유 아 라이팅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잠 웨알유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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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osure lied Can you speak? 응 근데 좀 빨랐는데 진짜? EMF 이렇게 찍히는 거면은 5단계의 가능성이 있는데? 양보 씨 나이킬 가져다달라고 네에에에에 개꿀띠 Where are you 엉? 5단계다, 이거 레버다 레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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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버다 4단계 찍혔어 이거 레버다 들어가볼까? 들어갈까? EMF 제대로 측정 못했어 근데 4단계인건 맞아 그치? 어떡해! 나 들어갈뻔했어 죽은거 같은데? 시체사진 찍자 죽었어 빨리 나와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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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레버 맞아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줄도 들어갈라 그랬는데 딱 바로 철수 과연? 그렇지 레버넌 이거 한번 볼게요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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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지